아 몰라! 이번 일 망했어, 나! 형, 짜장면 견곤하게 무릎까지 끌고 있네. 아르도까지 와서 먹을만 하네. 형도 맛 좀 봐. 맛 좀 볼래요, 진짜? 아, 짜장면 드지 말고 빨리 짜장면 드세요! 저 26시간 만에 여기 왔어요! 짜장면 먹으려고 26시간 만에 왔다고 여기! 아, 짜장면! 아,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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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oform cc知 않았 dioxide Lights AI?! 동네스 깨알아! 다른 브랜드로, 한 번 봐! 형도라! 너 왜 이렇게 거대하냐? 아 már 있네?? 뚜껑 열면 어떡해 완전히 끼고 있는데! 원래 망한 거 아니야? 망했어 대승이 형 때문에 완전! 뚜껑 열면 어떡해! 내 거를 니가 갖다 쓰면 어떡하냐고! 이거야 이거!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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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박스 다 쓰면 어떡해! 안전박스 다 쓰면 어떡해! 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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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서 플리즈! 오픈소! 땅만! 땅만! 잠깐 잠깐 나 내려야 돼! 딱 쳐! 아무도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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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 내려! 렛츠고! 죽어! 내가 지금 장난이야? 야, 지금 장난이야? 어? 어? 땅만 말게 해주세요. 땅만 말게. 땅만 말게. 너 못 가. 어디 가? 내내, 내내. 너 못 가. 너 못 가. 너 못 가. 땅만 말게 해주세요. 너무 갑갑해. 아, 이제 형도 막 벗는구나. 너 급히 띄고 했구나? 네. 아, 힘들어. 아, 이만 닦을까? 이거 홍철이. 에이. 왜 이래 더럽게. 아, 이하고 얼굴만 닦아야겠다. 너 목욕 안 하려고? 에이, 무슨 목욕이. 하루 종일 차 있었는데. 아, 미쳤나 봐. 어우, 두레. 어우, 참 엄청 깨끗하네. 아, 너는 진짜 심하다, 심해. 아, 이만 닦을래. 아이. 아, 얼굴로 다 오케이. 얼굴 콜. 지금 뭐 저런 게 다 있어. 여기 있다! 야. 야, 정말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진짜 그래보고 이렇게 물받아서 이렇게 목욕해보기는 처음이다. 야, 너 뭐 하냐? 아, 지금 안테나 찾고 있어요. 아, 빨리 씻고 차줘. 여기 뭐야? 여기 90년대야? 야, 옛날에 저거 아날로그 시대에 저기. 어! 저파 찾으려고. 저기. 가만, 가만. 움직이자, 움직이자. 반개 터졌다, 반개. 와, 내가 지금 다리를 못 움직이잖아. 어, 여기 터진다. 어, 팔 아파. 그치 말고 빨랫줄에 걸어놔. 나중에 이렇게. 세 사람 쓰라고. 세 사람 쓰라고. 아니, 공중전화예요, 이게? 여기다 걸어놔. 이렇게 해서. 어, 두개 펜다. 그래. 어, 소름 돋았어. 어, 나 소름 돋았어. 가자. 그럼 여기 놔두고 우리 좀 씻고 올까요, 형님? 우린 좀 씻자. 야, 그거 씻기 전에 빨리 씻어야 된다니까. 어, 야. 난 씻어도, 씻어도 되는데? 난 샤워 안 할 건데? 야, 샤워도 안 하면 어떡하냐. 진짜, 진짜 샤워할 거야? 샤워해야지. 응. 난 안 할 건데. 난 진짜 안 할 거야. 야, 샤워 좀 해라, 정답. 아, 나 아침에 했어. 나는 안 했어, 아침에. 아침에는 한 번만 더. 아, 진짜. 아이, 또 한 번만. 양심도 없냐? 무슨 양심? 야, 좀 씻어. 야, 왜? 야, 아침에 씻을 거야. 아, 보호를 내일 아침에 네가 오늘 안 씻는데 내일 아침에 씻어, 네가. 아니, 나 씻어. 너를 안 씻어. 아빠, 씻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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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 지수 맞추면 돼요? 아 왜 나 다 찢어? 아 쏴? 슈퍼 죽였어! 왜 이렇게 몰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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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 재수님 문자 다 갈게요. 잠시만요. 문자 끄려는 거! 여쭤, 여쭤! 재수님 다 먹고 있대요. 어머, 나 액첨이 왜 다 깨졌냐? 떨어졌었어요. 방금? 아 진짜 엉망이다. 하여튼 재수님 하는 것마다 다 뭐가 문제... 지수 스스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걸렸지, 여긴. 근데 카메라 돌리면 다 나와. 아 스트레스 받아왔어. 벌써 자. 어떻게 할래? 왜? 왜 그래? 아 형이 아까 그거 꽂아놓고 떨어졌잖아요. 거기서 안 뺐어? 그냥 놔뒀어? 또 내 잘못이야? 왜 그래? 거기 터진다고 걸어놓고 필요한 사람 같았으라며. 아 몰라! 이번 일 망했었다! 우리 상 다시 조립했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자, 공동 대상 여섯 팀. 오! 와! 형이 진짜 아무리 봤는데. 뭐야! 재병이 형 진짜 쓰러지고. 없어, 없어. 이런 진단? 2011! 서양고속도를 거치. 영해. 영해. 와! 이거야. 아, 고맙다! 다 고맙다! 아니, 좋아. 말 달라고! 이 자른 자리에 녹업되어 있는 거 다 알고! 어! 빨리 좋아해. 웃지 말고! 아, 웃겨, 이게! 이게 대상이야. 아, 뭐야? 아, 진짜 좋아.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겨, 이제. 정리하자. 감사드리고요. 나한테 나가려. 앞으로도 나는 우리 정리하셨습니다. 어, 있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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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건방지게 앞을 지나가네. 그럼 뒤로는 문이 없잖아요, 이게. 마무리. 하여튼 프로그램 무한도전 정말 너무 멋진 프로그램. 무슨 카메라받이 앞을 지나가! 지금... 잠시만, 지금. 너 때문에 그래, 이게 다. 난 그대를 정복하는 사랑의 파괴자 순정박초. 그것 좀 못 맞춰! 너무 고마워요.